언니야? 언니! 엄청 소리가 크네 저렇게 크다 어 연기도 와 연기처럼 연기가 나네 혜리야 엄마 사진 볼 수 있다 규민이 이제 가 누군지 알려줘 이제 들어갈 수 있어 여기다 오 눈이 좀 올라갔다 혜리 공주님은 여기 있고 누구야? 이 친구야? 아니 너 왜 비웃어? 나 이런다 여기 하홍맨이야 하홍맨이고 다른 남자들도 나 하니 엄청 좋아 하니? 하니 하니라는 애 보여준 뭐야 한 사람만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? 응 하니를 보여줄게요 네 뭐야 한 명만 좋아야지 너무 여러 명 좋아하면 안 돼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 하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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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게 생겼다 진짜 엄마도 그런 스타일 좋아해 너 나 엄마랑 보는 눈이 비슷하다잉 하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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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끄러워 부끄러워서? 너랑 로봇 갖고 놀래 그러면? 아니 그래 넌 날 안 좋아하는구나? 이제 나는 너랑 말 안할래 삐지면 어떡해 부끄러워 아니야 용감하게 해야지 엄마 나 엄마 다 좀 더 부끄러워 엄마 나 다 좀 더 부끄러워 말할 수 있는데 밖에는 너무 누구한테 말할 수 있어? 누구한테 말할 수 있어? 하니 그런데 바뀌면은 너는 진짜 좋아하는 거네 규민이는 하니는 그냥 친구를 좋아하는 거고 그렇죠 규민이랑 결혼하고 싶어? 근데 자꾸 어른 내면 바뀌어지잖아 얼굴이 어 그래서 박규민이 누군지 누군지 몰라 아니 계속 계속 연락하고 지내면 되지 규민이가 많이 컸어 어 내 스타일 아니야 너가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럼 어떡해? 그래도 베리야 너 나랑 결혼한다고 했잖아 나랑 결혼하자 그럼 어떡해? 어떻게 할 거야? 어? 어떻게 할 거야? 해? 그래도 결혼한다고? 얼굴이 못생겨졌는데도? 응 너 일편단심이구나 엄마 엄마 그런데 응 엄마 선생님한테 괜히 말했어 사실 말했어 엄마 말했어 혜리가 규민이한테 사랑이 꼭 빠졌다고 했더니 선생님 뭐라고 했는지 알아? 규민이랑 혜리랑 놀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겠어요 그랬어? 신나지? 응 테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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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규민이야 어머어머 규민이야 그러면 손을 손을 마주 잡으세요 규민이랑 손 마주 잡으세요 이렇게 뭐 이렇게 더욱더라 혜리처럼 부끄럽나봐 저쪽 보고 달한테 소원 비는거야 혜리부터 소원 빌어 별님 네 제가 마법이 있으면 좋겠어요 마법이 있으면 뭘 할건데 저는 하고싶은 걸 할건데 뭔데 마음대로 그냥 규민이래 잘 안갔어요 연기 내는 마법이 연기 내는 마법? 아 그럴 줄 알았어 테리도 소원 밀어봐 달린 개미 어머 테리 왜이래 달린 개미 아 아 저 귀여워 언니의 사랑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래 아니야 아니야 어이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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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 써있어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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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입니다 학생 여러분들 자리 앉으세요 네 자리 앉으세요 한 명씩 앉으세요 장 테리 손 들어야죠 네 하면서 하야 장 혜리 저요 오늘 문제 낼게요 네 음 엄청 예쁘고요 네 다정하고 네 음 그리고 혜리 테리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엄마 나 엄마 정답한다고 해주셔야 돼요 정답 네 딩동댕 쉬어 앉아라 오 이리 이거 뭐야 놀랐어 오 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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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 공 하나 해서 콧구멍에 넣어봐 콧구멍에 넣어봐 콧밥지? 응 혜리야 금요일은 뭐하는 날이라고 했지? 금 캐는 날 금 캐는 날 여기 금 캐 가자 여기서 엄마 이리 왔어 환영합니다 그런데 응 음 웃어봐 아하하하 손으로 한번 가봅크 엄마 왜 밥에 똥이 있는 거예요? 고기집 무슨 똥이야 맛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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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밥을 먹어요 저는 밥을 먹어야 하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맛있어? 맛있어? 안 매워? 이걸 보여줄게. 베이컨. 그래. 맛있어 맛있어? 안매워? 안매워 매워? 매워 매워 밥이랑 같이 먹어야지 밥이랑 같이 먹어야지